다들 이거 드셔봤나요? 저는... 요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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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처음이라 아...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 원래 야식을 먹으면 안 되는데 한 번도 먹어오지 않아가지고 맛이 너무 궁금해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먹겠습니다 아 너무 행복한 표정 아닌가? 드디어 시간됐습니다 물벌이로 가겠습니다 아잉 물벌이로 도둑둑둑을 뚝뚝뚝問 두두두두 두두두두 두두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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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디어 시식 하겠습니다 보이나 아멘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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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방이 됐네요 역시 상상 이상으로 맛있어요 그리고 이 야식은 특히 라면은 밤에 먹어야 제맛이죠 안 그런가요? 너무 진지했나? 맛있어서 보이나요? 이거? 너구리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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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구려 이런거? 나는 아들이 많 Also.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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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맛있어요. 진짜 맛있어요. 끝. 또 먹고 싶네요. 진짜 맛있다. 이러면 말하지 않을게요. 요거. 그리고 PPL 절대 아닙니다. 이 사무실에서 먹어도 된다고 허락받았어요. 아무튼간 열심히 이거 먹었으니까 열심히 졸지 않고 파이팅 있게 일하겠습니다. 그러면 이쯤에서 영상 마치고 영상 많이 봐줬으면 좋겠고요. 그리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그리고 이 좋은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. PRAISE 오케이? 그러면 하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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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ㅇㅇ ум 아 לו